분명히 서로 번식 못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복제가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흥근입니다. 오늘은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면서 한번 생물학 얘기를 해볼까요? 주라기 공원입니다. 다들 아시죠?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벌써 정확히 30년 됐네요. 93년에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이었는데 이 영화 보고 정말 홀딱 반했어요. 왜 반했냐면 영화 자체도 재미있지만 원작이 되는 소설을 쓴 마이클 크라이튼의 실력과 과학적인 지식 정말 놀라웠었거든요. 이듬해 제 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종 상황으로 휩쓸었죠. 그래서 이게 SF 영화의 한 획을 그었다고 그러는데 이 영화의 과학적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공룡의 피를 빨아먹고 호박소에 갇힌 모기에서 피를 뽑아서 그 공룡의 DNA를 회수해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공룡을 복원한다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정말 가능한 거냐? 영화이니까 한번 가능하다고 보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에 처음 영화가 나왔을 때는요. 이 최첨단 기술이 뭐였냐면 바로 PCR 기술이에요. 지금은 아주 보편화된 기술인데 93년도에는 이게 생물학이어서 아주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PCR 기술을 이용해서 당시 최첨단 기술이죠. 이걸 이용해서 뽑아낸 공룡의 DNA를 증폭을 해서 복원을 하고요. 조금씩 부족한 거 약간 모자라는 부분은 현생 양소류, 개구리라든가 양세어류의 걸로 대체하는 그런 식의 스토리 전개입니다. 이렇게 된 거를 어떻게 보였느냐? 그 당시에서 정말 파격적이었죠. 핵을 제거한 타조알이에요. 타조알.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왜 하필이면 새, 날지 못하는 새 타조알을 택했을까? 타조알에서 핵을 제거하고 복원한 공룡의 DNA를 넣어서 이제 부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공룡이 사는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죠. 끝내주더라고.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서 오로지 암컷 공룡만을 복제했어요. 수컷은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공원에서 번식을 못하게. 모든 공원에 있는 공룡들은 철저하게 연구소에서 통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설정이 나옵니다. 안전한 테마파크이자 복원한 공룡의 보호욕이다 하겠다는 이런 좋은 뜻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영화가 뭐 다 그렇지만 늘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좀 안 좋은 사람이 이것도 빼돌리려고 하면서 이제 안전장치를 풀어놓고 막 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고 주인공들이 이제 안전장치가 다 해제된 공원에 갇히게 됐고 막 사투를 벌이면서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타니다 보니까 아니 공룡알이 있고 부화한 흔적이 있고 그 옆으로 작은 공룡 그 새끼들이죠. 발자국이 탁탁탁 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주인공이 혼자 대미의 말을 정말 가슴에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Life finds a way. 생명은 길을 찾는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외래적이 들어오면 열대에서 온 애들도 적응해서 삼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은 어느 환경에 처했을 때 물론 멀쩡한 경우도 많지만 적응해서 이겨낸 경우도 많거든요. 분명히 서로 번식 못하게 만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복제가 됐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영화에서만 그냥 그런 거냐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저는 실제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자연에도 단성생식이라는 무성생식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암컷 배우자 난자죠. 난자가 수컷 배우자 정자와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개체로 발생하는 거예요. 동물보다는 식물에서 훨씬 많은데요. 동물에서도 소위 하등동물 선충이나 곤충 같은 이런 무척축 동물에서는 주로 발견되고 있어요. 어류와 양서류에서도 드물지만 보고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앞에서 공룡 복제가 정해서 부족한 DNA를 뭘로 충당했다고 했냐면 바로 양서류 걸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양서류 DNA가 들어갔으니까 혹시 단성생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요인이에요. 파충류들과는 일부는 알이 부화되는 온도에 따라서 성이 달라지니까 주라이 공원 안에서 온도 때문에 암컷으로 부화되어야 될 게 수컷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왜? 생명이 스스로 길을 찾아갔으니까요. 신기하죠?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인공들은 구사일생으로 탈출할 성공을 해서 결국 헬기를 타고 섬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헬기를 타고 쭉 가는데 주인공들이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거의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정말 저였다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공룡을 봤잖아요. 얼마나 감동이었고 정말 그랬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게 아쉬움도 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데 그런 심정 상태인데 밖으로 뭐가 지나가냐면 펠리칸이 쫙 날아가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저는 펠리칸을 날아가게 한 것도 감독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타조아를 주목하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룡은 없습니다. 담멸종 했어요. 하지만 공룡의 후예들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바로 죽이죠. 공룡으로부터 진화했다 수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룡은 볼 수 없지만 그 후손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암시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후 나오는 후속작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리움이 짙어지는 건지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 때문인지 계속 그렇게 혼나고도 이제 또 주라의 공헌을 다시 엽니다. 1편에서는 이게 문 열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 파괴가 됐잖아요. 피서가 됐는데 그리고 22년 후 그 규모와 콘텐츠 면에서 원자를 훨씬 능가하는 테마파크가 이제 개장을 해요. 그동안 22년이니까 실제로 바이오 기술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지금 PCR은 첨단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 기술이잖아요. 이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뭘 만드느냐 태브리드 공룡을 이제 만들어서 셀링 포인트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면 연구진들은 아주 그냥 쇼킹한 공룡을 만들어서 쇼를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DNA를 바탕으로 랩터의 지능이 있는 유전자를 섞고 그 다음에 오징어의 위장주전자 섞고 청개구리의 열감주전자 섞고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당연히 영화 속에서 현재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인도니미스 렉스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공룡을 만들어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티라노는 그리스어로 폭군이라는 뜻이고요. 사우루스는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렉스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건 폭군 도마뱀의 왕이라는 뜻이죠. 아주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무시무시한 공룡이었잖아요. 인도니미스는 어떤 의미가 들어갔느냐 하면 길들일 수 없는 그런 뜻이니까 이 혼종은 힐엑스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런 공룡을 탄생시킨 거죠. 이게 바로 2015년에 개봉한 주라기 월드에 굉장했던 내용이에요. 결국 거기서도 당연히 끝은 파멸로 끝났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영화를 통해서 생명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섬까지 해야 될지 경계가 어딜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아마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행아파크는 이제 망했고요. 거기는 남은 공룡들만의 낙원이라면 낙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섬이 화산 폭발 조심히 보이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연구원들 전작의 주인공들이죠. 이 사람들이 공룡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공룡을 구하러 그 섬으로 다리러 가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구하러 가는데 역시나 또 악인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이 돈의 눈이면 이 속물들이 또 구한 것을 탈취해서 활용하려고 이제 또 가게 됩니다. 두 세력이 맞서게 되죠. 이게 2018년에 개봉한 주라기 월드 폴룸 킹덤의 핵심 내용이에요. 폴룸 킹덤은 전편에 비해서 우화적인 형성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최첨단 기술을 앞세워서 멸종한 공룡조차도 부활시키는 이런 인간의 기술 이런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해놓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자연을 인간이 막 다룰 수 있는 전유물로 생각한 그 인간 중심주의가 기본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간 중심주의에서 좀 깨어나라 그런 경종을 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위대한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터라가 남긴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에 순수 과학이나 응용 과학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과학과 과학의 응용이 있을 뿐이다. 이게 19세기 후반에 남긴 말이거든요. 이 말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앞서서 PCR 기술 영화 나올 당시에는 천단이었는데 지금은 본편 기술이 되었죠. 어떻게 시험관 안에서 우리가 DNA를 증폭할 수 있을까요?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모사하는 거고 흉내내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내느냐? DNA는 아시죠? 이중나선이에요. 세포 안에서는 복제가 되려면 두 가닥이 떨어져야 돼요. 이거를 분리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분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성하는 효소가 합성을 해요. 그 당시의 문제는 뭐였냐면 DNA를 어떻게 분리하지? 시험관에서 DNA를 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먼저 DNA를 분리해야죠. 그 다음에 합성을 해야 되는데 시험관에다가 그러면 또 이효소 저효소 다 집어넣고 그렇게 실험할 수가 없어요. 효소마다 조건이 다르고 근데 DNA는 이 두 가닥이 열을 올리면 분리가 돼요. 아 열을 올리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시험관에 DNA 넣고 합성효소 넣고 온도를 올려버리면 효소가 또 망가지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1966년에 어떤 미생물학자가 옐로우스턴 핫스프링 백두 끓는 유황온천 뜨거운 물 나오는 데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렇게 유황온천 뜨거운데도 과연 생물이 살 수 있을까? 미생물이라면 가능할지 몰라. 그 물을 갖다가 불을 해봤더니 미생물이 있어요. 얘네는 그게 최적 온도예요.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 같이 상온에 오면 추워서 못 사는 애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알려놨어요. 1983년에 캐리 먼리스라는 사나이가 이거 피시아 사다가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 뜨거운 데 사는 세균이 있어? 제외에서 분리한 효소라면 온도를 올려도 괜찮겠네? 탁!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효소를 뽑아서 적용하니까 이제는 온도를 올려서 DNA 분리하고 효소가 있지만 거뜬히 문제가 없죠. 살짝 온도를 내면 얘가 반응해서 PCR이 개발이 된 거예요. 캐리 먼리스는 그로부터 10년 후 1993년에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해요. 또 한 명의 수상자는 마이클 스미스라는 과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DNA 돌연변이 유발법을 개발한 과학자예요. 파스터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뜨거운 데 사는 옐로우스톤에 핫스프링에 사는 온천에 사는 세균을 분리한 사람이 PCR을 개발하기 위해서 분리한 거 아니었잖아요. 궁금해서 했던 거예요. 과학의 출발은 궁금해서 왜 이럴까? 이건 뭐지? 궁금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응용을 한 거죠. 과학이 있고 과학에 응용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현재 과학을 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 이거 뭐에 써먹으려는데 이거 쓸모가 뭔데? 지금 당장 그거보다는 야 이거 궁금해 신기해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사실 다만 이와 같은 정보들이 많을수록 그래야 쓸모가 올라가죠. 나중에 어떤 문제 해결하러 올 때 야 가만히 있어보자 뭐가 있을까? 아니 뭐 재료가 많아야 뭐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파스터르가 남긴 한 150년 전인데 저 말은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아야 되는 과학자로서 가슴에 담아야 되는 그런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과학 주인공 정말 공룡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픈 공룡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똥을 싸놨는데 그걸 손으로 막 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뭘 잘못 먹었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과학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밥 먹기 전에 소시서 이런 대화가 있죠. 저는 사실 맨손으로는 좀 그렇고요. 물론 급함하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다. 응생물학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요. 이 쓸모는 전공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응생물학을 보시다가 야! 저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실현 가능성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이나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응생물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O System MO必ตà MO MO terrain If점 HAD LO FED